SK텔레콤이 실물 크기의 공룡을 재현한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주라기 월드 특별전을 찾는 고객을 위해 T 멤버십만의 단독 제휴 혜택을 제공합니다. SK텔레콤은 22일부터 전시기간 내내 T 멤버십 전 고객에게 주라기 월드 특별전 주중 관람 티켓 20% 할인, T 단기 데이터 쿠폰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. 주라기 월드 특별전 제휴 혜택을 받고자 하는 T 멤버십 고객은 11번가를 통해 관람 티켓을 사전 예매하면 됩니다. 5GX 요금제 이용 고객만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고 합니다. SK텔레콤은 T 멤버십 홈페이지나 T 멤버십 앱을 통해 이벤트에 응모한 5GX 요금제 이용 고객을 추첨, 총 250명에게 주라기 월드 특별전 관람 티켓 500매를 증정합니다. 응모 기간은 8월 4일까지고 당첨자는 8월 9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주라기 월드 특별전은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데요. 지난 6월 28일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1층 특별전시장에서 오픈했으며 1년간 열립니다. 앞서 미국 필라델피아 프랭클린 과학박물관에서 열린 전시 중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하고 호주 멜버른 전시엔 6개월간 42만 5천명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 전시엔 월평균 관람객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. 주라기 월드 특별전 관람 고객은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2층 문화센터에 마련된 주라기 월드 레고 앤 마텔 플레이 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장소에서는 레고 블록으로 공룡을 만들어 보거나 마테사의 공룡 피규어를 만져보는 등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.